실제로 음식이 되니까 더 멋지시고 진짜 궁금했어요.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궁금하게 해주셨어요. 저는 뭐 말에 응원들 받으면서 공집 갔을 때도 이모님들이 힘내라고 얘기를 주는 초콜릿을 해냈다. 그래서 알 수 있는 느낌을 느끼는 걸 기쁜 것을 해냈다. 잘했어요. 이제 그냥 해냈다. 제월치 가장 화려하게 그냥 해냈다. 그냥 해냈다. 그냥 해냈다. 그렇죠. 그냥 해냈다.